내가 못하는 노래지만 내가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음 높이도 좀 다르고 속도도 좀 달라요. 하지만 원곡하고 똑같은 노래예요. 그러면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귀한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말씀. 자, 디유튜버님의 유튜브 정책 사연 할게요. 정말 오랫동안 고생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영상을 꾸준히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당한 메일을 유튜브로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채널이 수익 창출 요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복되는 컨텐츠, 재사용된 컨텐츠라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복된 컨텐츠, 재사용된 컨텐츠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땡땡님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 정책팀이 귀하의 땡땡 채널에 업로드 된 동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채널 컨텐츠의 상당수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승인이 이미 났는데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수입 창출이 안 된 거죠. 당신이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30일 후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입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정책 준수 여부를 다시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의 기본 자격 기준인 공개 동영상의 시청시간 4000시간 및 구독자 수 1000명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가 특별히 빠질 일은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영상을 다 지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유튜브 정책 및 가이드라인 목표는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며 크리에이터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거 카피 갖고 오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디 유튜버님 파생된 일이 이거죠. 수익 창출에 미치는 영향. 간단히 말하자면 정책 없이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채널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컨텐츠를 게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는 이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이거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YPP는 승인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원으로 커뮤니티 가이드 및 수익 창출 정책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거죠. 이 커뮤니티 가이드 및 수익 창출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떨 때는 환불 조치 어떨 때는 제재 사항 어떨 때는 수익 정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크리에이터가 광고를 운영하여 컨텐츠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유튜브 일반적인 수익 창출 정책과 더불어 광고주 친화적인 컨텐츠 가이드라인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주 친화적인 컨텐츠 가이드라인 이것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단,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동영상에 한해 광고를 사용 중지한 경우 채널 멤버십 및 슈퍼챗과 같은 광고 수익의 수익 창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되면 우리 슈퍼챗도 안되고 다 안되는 거죠. 수익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내가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익 창출이 중지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널 검토 시에 확인하는 사항이 있어요. 자, 다시 이 디 유튜버님이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제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채널을 검토할 때 유튜브 측에서 어떤 거를 확인을 하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또 준비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검토팀에서는 유튜브 정책을 기준으로 채널의 대표적인 컨텐츠를 확인합니다. 검토팀이 모든 동영상을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채널의 다음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기도 합니다. 1번 기본 주제 자기의 메인 주제가 뭔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많이 본 동영상 세 번째 최신 동영상 네 번째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차지한 부분 다섯 번째 동영상 메타데이터 예를 들면 제목이나 썸네일이나 설명 중심으로 이 유튜브 팀이 확인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커뮤니티 가이드 준수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지난번에 잠깐 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만 읽고 넘어갈게요. 수익 창출 컨텐츠가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흥미로운 요소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수익 창출 가능한 경우 1번 동영상의 인트로와 아웃트로는 동일하지만 컨텐츠의 대부분이 다르면 수익 창출할 수 있고요. 컨텐츠는 비록 유사하지만 동영상마다 각 주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경우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대상에 대한 짧은 클립을 묶은 편집물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인트로나 아웃트로가 조금 비슷하거나 동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컨텐츠는 확 다른 거죠. 한 분은 멍멍이를 키우고 한 분은 다육이를 키운다든지 이러면 그러면 수익 창출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는 유사해요. 예를 들어서 댕댕이를 키워요. 그런데 각 주제의 특성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루면 그것도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사한 대상에 대한 짧은 클립을 묶은 편집물 이거는 해외 거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내 거하고 같이 연계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의 예시 이 목록은 일부 예시일 뿐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면 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 1번 웹사이트나 뉴스피드 텍스트와 같이 내가 원래 제작하지 않은 다른 자료를 읽기만 하는 컨텐츠 다른 사람과 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읽기만 하면 이거는 수입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냥 수입 창출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정지를 당해요. 그게 문제죠. 두 번째, 음 높이 또는 속도를 수정했지만 그 밖의 부분은 원곡과 동일한 노래 내가 못하는 노래지만 내가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음 높이도 좀 다르고 속도도 좀 달라요. 하지만 원곡하고 똑같은 노래예요. 그러면 수입 창출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반복되는 유사한 컨텐츠나 교육적 가치, 해설, 설명이 거의 없는 단순한 컨텐츠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사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시나 어떤 좋은 글 같은 거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는 유사한 컨텐츠예요. 그런데 어떤 해설이랑 설명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돼요. 음 아쉽지만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대량 제작하거나 프로그래미틱 방식으로 생성한 컨텐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템플릿이 있어요. 딱 정해놓은 그런 템플릿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 AI는 그거에 대한 의미, 뉘앙스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AI가 이걸 그냥 대량 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설명, 해설, 교육적 가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이미지 슬라이드 쇼 또는 스크롤 텍스트 마찬가지죠. 설명, 해설,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가지고 오는 거 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